마당의 왕 천지인 참모들께서는 청하실장 지구성을 공개하는 참선하게 주의식님 자리에서 마당을 하는 시간을 정성들여 종료하는 시간을 갖추어 경조 지상세계가 함께 경주하는 가운데 형제 참여들과 함께 참 아버님 너무나 수고 많아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남기신 가르침과 참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온 세상 인류가 하늘나라로 가시는 참 아버님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참 아버님께서 한평생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을 따라 따를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빨리 연계해 가신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힘내서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비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른 천주적인 뜻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지상의 평화와 또한 모든 사상과 이념을 통일한 천국의 세대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따가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